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문 기본 영어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장병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닥터짱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문 기본 영어를 마스터한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미국인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름은 조디 선생님이세요. 성문 기본 영어 강의를 듣게 돼서 여러분 환영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우리 즐겁게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짱입니다. 오늘 성문 기본 영어 동영상 강의를 처음 듣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 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에 1. 부정사의 명사제 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본 책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부정사가 무엇이고 왜 부정사를 쓰는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사의 근본 원리를 공부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해야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왜 부정사를 써야 할까?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사가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준동사의 한 종류인데요. 준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에 준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성질이라는 것은 목적어, 보어, 수술어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동사의 여러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 품사, 즉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준동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준동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동사로 여러 가지 품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바로 준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서 준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준동사에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부정사는 투부정사도 있고 원형 부정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투부정사만 생각하기로 하죠. 자, 정리를 할 테니까 함께 보시죠.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이죠. 동, 명사,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사가 있는데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형태는 동명사와 똑같은 ing 형태지만 과거 분사는 동사마다 과거 분사의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를 pp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만 하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배울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죠. 자, 어떨 때는 명사 역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 어떨 때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정사의 쓰임과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I decided to study hard. I decided, 나는 결심했다.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할 것을.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o study 이 부분을 보면 형태가 to 동사 원형으로 투부정사인 줄은 다 알겠죠? study는 동사일 때는 공부하다 이런 뜻인데 to study로 투부정사가 되면 decided의 목적어, 즉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 공부하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하면서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기로. 자, 이런 식으로 부사 hard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부정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 need a man to help me. I need a man. 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to help me. 나를 도와줄.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o help. 이 부분을 보면 help는 동사로 뭐뭐를 돕다 이런 뜻인데 to help로 to 부정사가 되어서 도와줄 사람.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me를 취하고 있으니까 동사의 성질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ll try my best to make him happy. 자, 이번엔 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try one's best 또는 do one's best는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I'll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to make him happy. 그를 행복하게 혹은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면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to make him happy. 이 부분을 보면 make가 to make. 즉, 투부정사가 되었죠. 그래서 to make him happy.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I will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to make 이하가 동사 부분인 will try my best. 를 수식하니까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는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사가 무엇이고 왜 부정사를 써야 하는지 자,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자, 정리가 잘 되셨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의 여러가지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정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책의 페이지 10을 보면 1. 부정사의 명사정법 이렇게 나와 있고 박스 안에 예문이 있고 박스 밑에도 예문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박스 안에 있는 예문은 기본 예문 그리고 박스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예문은 설명 예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전혀 책에 안 나오는 예문이 있어요. 그것은 자습서나 다른 책에서 뽑아온 예문입니다. 그래서 자습서 예문 아니면 구체적인 책명을 우리가 붙일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부정사의 명사정법부터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핵심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정법으로 쓰이면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본 예문 1번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키퍼 다이어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기를 보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투 키퍼 다이어리 in English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is a shortcut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죠. 투 굿 잉글리시 훌륭한 영어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투 킵부터 in English까지입니다. 동사는 is가 되겠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인 투 킵은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의 의문을 보죠.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no easy job. foreign이 외국의 이런 뜻이니까 foreign language이 외국어란 말이고 노는 형용사 앞에 와서 그 형용사를 부정해서 결코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it's no easy job.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는 to learn a foreign language가 되고 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부정사인 to learn도 명사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please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pleases는 제발 이런 뜻이 아닙니다. 타동사로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pleases your parents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to study hard까지죠. 동사는 pleases가 됩니다. 자, 다음은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함께 보시죠. she likes to study history 자, like to study promise to phone me 자, 이렇게 보면 뭐뭐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니까 미래의 조동사 will이 필요합니다. 자, 바꿔보죠. he promised that he would phone me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조동사 will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꿔보니까 will이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would가 나왔죠? 자, 앞에 promise to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일지에 따라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써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은에도 promise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he promised me to come at six promised me to come at 동그라미 promise a to 부정사는 a에게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이런 의미로 사형식에 쓰이죠? 자, 해석해보면 he promised me 그는 내게 약속했다 to come at six 6시에 오겠다고 정리하면 그는 내게 6시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promised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 목적으로는 me가 있고 직접 목적으로 to come at six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형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to come의 행이자는 목적어 me가 아니고 주어 he이기 때문에 사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도 역시 that 절을 이용해서 바꿔보죠. he promised me that he would come at six promised가 과거니까 that 자를 윌이 시제일지에 따라서 우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자, 다음 기본형은 3번으로 가서 투부정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유니파이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통일하다, 통일시키다, 통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바이디드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분단된, 나뉘어진 이런 뜻이죠. 타동사로 나누다의 뜻을 가진 디바이드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Our wish is 우리의 소원은 뭐뭐이다 To unify our divided country 우리의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어는 Our wish가 되고 주격보호는 To unify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Our wish equal To unify 이하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To unify 가 주격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설명의 의문을 보겠습니다. My wish is to live a healthy life Live a healthy life에 동그라미 접으세요. Live a 뭐뭐 life 하면 뭐뭐한 삶을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y wish is 내 소원은 뭐뭐이다 To live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소원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뭡니까? My wish이죠? 자, 주격보호로 To live a healthy life 가 나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My wish equal To live a healthy life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To live a healthy life 가 주격보호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To see her is To love her To see her is 그녀를 보는 것은 뭐뭐이다. To love her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 그녀를 보면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녀가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o see her가 됩니다. 주격보호로 To love her가 나왔죠. 다시 말해 To see her equal to love her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To love her가 주격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투부정사가 목적보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I asked him to help me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Ask him to help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sk a 투부정사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esteem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To help me 나를 도와줄 것을 정리해보면 나는 그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Ask죠. 목적은 힘이 되고 목적보호로 To help me 가 나온 문장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To help의 행위자는 목적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To help me 가 목적보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5형식 문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 앞에서 배운 우리 4형식 문장이 있었죠? 프라미스트가 들어간 문장 기억하시죠? 자, 그 문장과 여기 5형식 문장을 잠깐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앞에서 He promised me to come at six 이 문장이 4형식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자꾸만 5형식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To come 하는 행위자가 주어인 He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5형식이라면 To come이 목적보호로 To come 하는 행위자가 목적어 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럼 해석이 그는 나에게 내가 6시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5형식 문장은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나오는 것이니까 방금 배웠던 문장 I asked him to help me 이 문장이 바로 5형식입니다. 이 문장에서 To help 하는 행위자가 목적어인 힘이죠. 그래서 힘은 목적어가 되고 To help는 목적보호가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하도 질문이 많이 와서 이렇게 따져보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제발 여러분은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죠. 자, allowed me to d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llow a to 부정사는 a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 다시 말해 그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는 allowed가 되죠. 그리고 목적어는 me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보호로 to do so가 나온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to do의 행위자는 목적어인 me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to help to do를 형용사제 용법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문법학자들을 따라서 to help to do처럼 목적보로 쓰이는 경우에는 명사제 용법을 보지 않고 형용사제 용법으로 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올 때 목적보호로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명사제 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으니까 형용사제 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좋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명사제 용법이다. 형용사제 용법이다.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Ask A 투부정사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Allow A 투부정사는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투부정사가 진주어 진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영어에서는 투부정사처럼 너무 긴 주어가 주어자리, 즉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자리에다가 가주어 혹은 형식주어라고 부르는 잇을 집어넣고 투부정사는 뒤로 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 예문 4번은 기본 예문 1번을 가주어를 써서 바꾼 문장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온 경우를 보겠어요. To keep a diary in English is a shortcut to good English. To keep a diary in English 까지 끊어보세요.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어때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주어를 뒤로 빼면 주어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 빈자리에다 무엇을 쓴다? 그렇죠. 가주어 it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문장이 바로 기본 예문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함께 보시죠. It is a shortcut to good English to keep a diary in English. 자, 일단 it을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t is a shortcut to good English. 그것은 훌륭한 영어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그것이 뭡니까? To keep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그래서 정리하면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영어를 잘 아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it은 가주어고 to keep a diary in English가 진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원래 가주어 it 감옥적어 it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it이 나왔을 때 그 it이 가주어인지 대명사인지 감옥적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it을 무조건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나서 it이 가리키는 말을 나중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지? 자, 다음 기본 예문 4번의 두번째 예문을 보면 it이 가목적어 투부정사가 진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4번 예문이 나오는 think같은 불안전 타동사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 즉, 오형식으로 쓰이는데요. 이때 목적어가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항상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쓰고 투부정사를 목적보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불안전 타동사 플러스 it 플러스 목적보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형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I think it a shortcut to good English to keep a diary in English. I think it a shortcut to good English. 나는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것이 뭡니까? To keep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나는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it은 가목적어죠. 그리고 to keep a diary in English가 진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의 형식을 보면 불안전 타동사 think가 나오고 가목적으로 it이 나왔죠. 그리고 목적보로 a shortcut to good English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목적어인 to keep a diary in English가 나온 것이죠. 자, 이 형식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죠. It is hard to master English in a short time. hard의 동그라미 여기 hard는 어려운, 즉 difficult의 뜻입니다. It is hard. 그것은 어렵다. To master English in a short time. 단시 이래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정리하면 단시 이래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it은 가주어고 그럼 진주어는 뭘까요? To master English in a short time. 이것이 진주어가 되겠죠. 자, 참고로 앞에 1번에서 배웠던 예문들 즉 To learn up from a language is no easy job. 이 문장과 To study hard pleases your parents. 이 두 문장도 가주어 it을 써서 표현해 보면 It is no easy job to learn up from language. It pleases your parents to study har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투부정사가 진목적으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I make it a rule to jog around the park every morning. 자, make it a rule to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Make it a rule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항상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I make it a rule to jog around the park. 나는 공원 주변을 조깅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매일 아침 공원 주변을 조깅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t은 가목적이죠. 그리고 to jog around the park이 진목적어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동사들이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되면 가목적어 it을 목적어 자리에 두고 진목적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빼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불안전 타동사 plus it plus 목적부 plus 투부정사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은 think, make, find, consider, believe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전 타동사들이 나올 때는 가목적어 it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진목적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가주어, 가목적어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올 때 뭐 이것이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는 또 찾고 그리고 이것이 가목적어니까 진목적어는 뒤에서 또 찾고 자,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형식 그대로 외워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야 시간 전략도 되고 진짜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은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음은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구를 이루어서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보호를 쓸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change a flat tire? How to change에 밑줄을 쳐 보세요.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 방법 자, 이런 뜻이고 플랫 타이어는 펑크난 타이어니까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How to change a flat tire?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당신은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How to change는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의 의문을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ere to go. 자, where to go의 밑줄을 쳐보세요. where to 부정사는 어디로 뭐뭐 할지 또는 어디에서 뭐뭐 할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here, 주어, 슈드, 동사원형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해석해보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ere to go는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ere to go는 where I should go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은 when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I don't know when to do it. 자, when to do의 밑줄을 쳐야겠죠. when to 부정사는 언제 뭐뭐 할지 이런 뜻으로 when, 주어, 슈드,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는 언제 그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when to do 역시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en to do it은 when I should do it.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I don't know who to go with. I don't know whom to go with. 자, 문장을 보면 M의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whom도 되고 whuto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o to go의 밑줄을 쳐보세요. who to 부정사는 누가 뭐뭐 할지 이런 뜻이죠. 자, 뒤에 with라는 전시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o to go with.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who to go with는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죠. 그리고 음은사 whom은 전시사 with의 목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 to go with 또는 whom to go with를 who 또는 whom을 쓰고 I should go with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는데요. 자, 바로 who to go with를 쓰느냐 whom to go with를 쓰느냐 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둘 다 쓸 수 있는데 자,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who to go with나 whom to go with를 보면 원래 전시사의 목적으로는 목적격이 오니까 with의 목적으로 whom이 나와서 whom to go with를 써야겠지만 with 같은 전시사가 뒤에 있을 때는 구어체에서는 보통 whom 대신에 who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 to go with 이렇게 쓰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m at a loss. Which way to go? which way to go의 밑줄 쳐보세요. 여기 which way to go는 음은사 위치 플러스 명사 way 플러스 부정사 to go 즉, 음은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이런 형태로 쓰였습니다. 음은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바로 나오는 형태 말고 이렇게 음은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 부정사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m at a loss. which way to go? at a loss는 난처하여 어쩔 줄 몰라서 이런 뜻이니까 I'm at a loss. 나는 난감하다. which way to go?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즉, 나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은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음은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음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자, 그럼 다음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웨덜 투 부정사의 형태는 쓰이지만 if 투 부정사의 형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I don't know whether to laugh or cry. whether 투 부정사는 뭐 뭐 할지 어떨지 이런 뜻이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ether to laugh or cry.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즉,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whether 대신에 if를 써서 if to laugh or cry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Y 투 부정사의 형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Y 투 부정사가 쓰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관용 표현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표현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어요. 자, 기본형 6번을 보시죠. He managed to save some money. 자, managed to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anaged to 부정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럭저럭 뭐뭐하다 용쾌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럭저럭 약간의 돈을 저축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managed to 부정사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설명의 의문을 보겠습니다. I don't care to go for a walk. 자, K열트의 동그라미 K열트 부정사는 부정문과 의무문에서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뭐뭐하고 싶어하다 즉, like to 부정사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I don't care to go for a walk. go for 혹은 take a walk 하면 산책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산책하고 싶지 않다. 자, 다음은 K열트 부정사가 의무문에 쓰인 경우를 자습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Would you care to go to dinner? 자, 해석해보죠. 당신은 저녁 식사하러 가고 싶습니까? 다시 말해 저녁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dinner?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Is about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보면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무엇인가 막 일어나려고 한다 즉, 무엇인가 당장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을 보죠. I sought to do my best for it Do, 혹은 try once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Don't fail to email me Fail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ail to 부정사는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처럼 앞에 나시나 never가 붙게 되면 꼭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on't fail to email me 자, 여기 이메일은 이메일을 보내다 이렇게 동사로 쓰인 경우니까 꼭 내게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죠. He failed to arrive in time In time은 제 시간에 이런 뜻이니까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Nothing remains but to give it up Remain은 남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 But은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 이외에는 이런 뜻이니까 Nothing remains but to give it up 직역하면 뭐뭐한 것 이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로 결국 이제는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치사 but 다음에 to give it up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투 부정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여기서처럼 몇 가지 관용 표현에 예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문장을 보죠. Nothing remains but to give it up Give up은 포기하다 그만두다 끊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식투부 정사의 끝으로 오늘 페이지 10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투 부정사가 명사적 목으로 쓰이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역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큰 틀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어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업을 마치기로 하고요. 자, 복습은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 반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습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